안녕하십니까? 최고 명강사를 꿈꾸는 허남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소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정보평가, 성과관리, 민원실무, 정보공개, 업무혁신, 청소년교육, 가정지휴, 회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이 왔습니다. 다양한 강의 기법 학습과 스마트한 교육을 통해 최고 품질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시 듣고 싶은 강의, 혼을 부르는 강의가 되도록 도전하고자 합니다. 강의장이 열강의 도가니가 되고 활화산이 되도록 최고 명강사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 최고 명강사가 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